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대만이 한국을 절대 앞서 나갈 수 없는 절대 이길 수 없는 아홉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전제로 말씀드리게 되면 저는 국뽕주의는 아닙니다 그리고 대만을 비하하거나 대만을 깔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전혀 없습니다 만약에 제가 제시하는 아홉 가지 이 아홉 가지 항목에 대해서 대만이 예를 들어서 개선한다 바꾼다 그러면 대만은 한국을 뛰어넘어서 전세계로 1등을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그거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제가 대만에 10여 년 살면서 대만 사회에서 여러 사람들도 많이 만나보고 비즈니스를 하면서 아니면 컨설턴트를 하면서 보고 듣고 느낀 점 그걸 제가 한 아홉 가지에 대해서 우리하고 비교했을 때 절대 우리를 이길 수 없는 아홉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의 기질 차이입니다 기질 이게 어떤 기질이냐 그러면은 대만 사람들은 책임지는 걸 좀 싫어하고요 좀 빨리 빨리 타임이 좀 부족합니다 대부분이 물론 TSMC라든가 아주 좋은 직장이 있죠 아주 그런 데서는 훈련을 잘 시키고 하니까 돈도 많이 주고 복귀도 좋기 때문에 그런 인재들이 모이니까 잘 하는데 약간의 이제 좀 레벨이 떨어지는 곳 같은 경우에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우리나라 사람하고 대만 사람을 일대일로 붙여 놓게 되면 우리나라 사람도 이깁니다 대부분 이깁니다 사람들의 성실성이라든가 기질 자체가 책임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만 사람들하고 첫 번째 차이 납니다 그래서 대만에 이쪽으로 결혼해 온 사람이 있어요 주재원으로 왔다가 홍콩에서 부인을 만나가 대만 부인을 만나가 대만에 정착한 사람인데 그 사장 같은 경우에도 직장 다니면서 주재원으로 와 있으면서 자기 비즈니스를 같이 했죠 한국에서 그걸 동의를 해줘가지고 그래서 이분도 어느 정도 나름 경제적인 안정을 찾고 경제적인 그걸 괜찮아요 직장인들보다 훨씬 낫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딱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대만에서 이렇게 돈을 벌고 먹고 살 수 있는 거는 대만 사람들이 가진 그런 기질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먹거리가 있는 거다 대만 사람들이 우리나라 삼아 똑같게 되면 우리는 먹을 게 없다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그 의견을 듣고 맞다 그렇게 했는데 그게 벌써 한 몇 년 전이죠 한 6,7년 전 되나 그 사람은 좀 어느 정도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돈도 꽤 괜찮게 벌고 있고요 직장인들의 수입이 한 10배 넘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는 대만 사람들의 기질 두 번째로는 대만 공무원들의 업무 태도라든가 이런 거 이런 게 우리나라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제가 우리나라 공무원들하고 비교해 보게 되면은 제가 이제 공무원들하고 이렇게 많이 이렇게 여러 가지 행정적인 일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것도 포지션이 있다 보니까 해보면은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이렇게 일을 맡게 되면은 물론 책임감 있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옛날하고는 달리 좀 빠리빨리 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지 않는 소수의 공무원들도 있겠죠 근데 대만의 공무원들과 비교해 보게 되면 일처량이 달라요 제가 컨설턴트 일을 하다 보니까 대만의 투자 관련해가 투자이민 관련해 가지고 이걸 하게 되면은 여러 부서를 이렇게 하고 부서 간에 협조도 잘 안 돼요 우리는 예를 들어서 뭐 지방정부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원스톱으로 해가 웬만하게 해 주려고 그러죠 특히 이제 돈 들어오는 경제 돈 버는 거에 대해서 대만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꽝입니다 그토로야 그렇게 하지만 들다 보면은 한국 사람들이 이제 개인이 이렇게 하려고 하면 엄청 힘듭니다 장빙이 높아 가지고 두 번째로는 공무원들이 일하는 스타일이 한국 공무원들하고 엄청 차이 난다 특히 이제 중앙중앙정부의 공무원들은 지방정부는 지방정부의 수장이 지방자치제에 가서 선거를 하다 보니까 이 자체장이 나름대로 이게 좀 감시가 좀 되죠 이렇게 어느 정도 컨트롤이 되는데 중앙정부 같은 경우에는 물론 총통이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대해서 너무 나태하고 그걸 여러가지 이제 좀 일 처리하는 것 자체가 엄청 이게 우리하고는 차이 납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은 책임 안지려고 그러고 일을 이렇게 막 그 제대로 안 나가니까 옛날에 우리 공무원 스타일이 없어졌다 그래서 이게 나름 자기 그게 뭐죠 신분을 좀 이렇게 높게 어깨에 뽕이 올라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만 공무원들은 일하는 게 우리나라 공무원들하고 엄청 차이가 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대만 기업인들도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대만 기업인들이 얘기하는게 우리나라 같으면은 지금 뭐 중소기업 지원이라든가 여러가지 이제 기업에 대한 지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사실 뭐 삼성이나 현대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이제 정부 지원을 많이 받고 이렇게 성장한 거죠 그리고 기업들도 우리 같으면 지금 중소기업청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괜찮은 기술이라 이런 업체들을 인큐베이팅 해가지고 엄청 이렇게 키우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대만 기업인들이 하는 얘기가 항상 하는 얘기가 한국은 정부에서 기업 지원을 제대로 하고 있는데 대만 정부는 기업 지원을 너무 빈약하다 미약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 걸 따지게 돼 물론 우리나라에서 불만은 많지만 대만하고 비교하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국가에서 기업 지원해 주는 것은 엄청납니다 대만에 비하면요 그래서 대만 기업인들이 얘기하는 그 대만 정부의 기업 지원이라든 이런 것들은 즉 육성이나 지원 이런 것들은 미약하다 세 번째고요 네 번째가 대만의 이제 선거 제도입니다 대만의 선거 뭐 총통 뭐 국회의원 시의원 이렇게 선거가 있지만 이 선거 기간이 되게 되면은 선거운동 하는 게 엄청 후진적입니다 시끄럽고 우리도 좀 시끄러운 거 있지만 그 시끄러울 정도가 아니고 시끄럽고 그 다음에 선거운동을 하면서 선물을 줘요 물론 어느 정도 일정 이상 금액 선물 주면 안 되지만 볼펜 뭐 휴지 이런 거 나눠주고요 그게 법적 제도를 받지 않고 그냥 나눠주고요 그리고 좀 더 놀라운 사실은요 선거를 하면서 선거 사무실을 만약에 개수한다 그러면 도로 이렇게 2차선이 있으면 한 도로를 막아놓고 천막을 쳐놓고 거기서 유세하고 선거 사무실을 만들고 합니다 우리 같으면 난리나죠 바로 저기 낙선운동 들어가죠 국민들이 어떻게 이렇게 선출직 나오는 국회의원 후보자들 이런 사람들 어떻게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면서 그걸 저기 자기가 선거에 나온다는 얘기죠 우리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대만은 그런 것들이 노멀하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하고 우리가 보는 시각에서는 도대체 저 인간이 무슨 생각으로 할까 하는 그런 거 그 다음에 선거 이게 캠프에서 선물을 나눠주는데 어떻게 하냐고 어떤 식으로 변직적으로 하냐고 그러면 우리나라 양배추 양배추를 밭대기로 사와 가지고 선거 국민들한테 사게 팝니다 저렴하게 그걸 농민들을 도와준다는 명목인데 예를 들어서 양배추 하나에 예를 들어서 100원이라 그러면 이 사람들이 70원 60원 심지어는 10원에 파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변직적으로 뇌물을 공유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대만의 선거운동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하는 게 우리나라하고의 선거 자체가 차이 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뭐 이런 우리나라에 이제 청와대 같은 국민신문고 있죠 국민신문고 같은 게 대만에 없습니다 대만에 어떤 게 있냐 그러면 전화로 해 가지고 불편한 거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뭐 이런 이런 게 있더라 뭐 그렇게 하는 거지 우리나라처럼 국민신문고에 국민들이 그걸 저기 투고를 하고 그거 예를 들어서 좋아요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일정 받게 되면 청와대에서 답변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담당 그 뭐 이렇게 수석들이 나와 가지고 아니면 심지어 나중에는 이제 대통령이 얘기할 수도 있고 근데 대만은 그런 게 없습니다 각 뭐 지방별로 해 가지고 불편한 전화를 해 가지고 이걸 개선해달라 뭐 이런 거라 있지만 그런 게 국민들과 이렇게 대통령과 대만의 총통부와의 소통 공간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게 이제 우리나라하고의 차이점이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교통문화 교통문화는 특히 이제 스쿠터가 워낙 많다 보니까 스쿠터 운전하는 사람들이 이 교통 개념들이 많이 없어요 물론 잘하는 사람들 잘 준수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끼어들기 빨리 가기 항상 사고 나요 제가 일주일에 이렇게 5일 이렇게 사무실을 가다 보면 출근 시간대 보게 되면은 사고를 일주일에 안 보는 날이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아무래도 속도를 많이 내고 요리조리 가고 하게 되면 고개운전 하다 보면 사고가 나죠 교통사고는 확률에 의해서 나오는 거니까 어쩔 수 없죠 그러니 또 문제는 뭐냐 그러면 그 사고가 나게 되면은 우리 같으면 이제 뭐 큰 대형사고가 아니면 페인팅하고 차 갓길로 옮기잖아요 대만은 그거 절대 없습니다 사고 딱 터지면 경상이든지 아니면 충돌이든지 경미한 사고라도 경찰을 불러가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건 뒤에 길이 다 막힙니다 그리고 교통신호 체계 교통신호 체계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직자 신호를 주는데 비보호 좌회전들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어 우리나라 같으면 지금 이제 보행자 우선순위를 많이 바뀌는데 그런 것들이 아직 부족하고요 그 다음에 직자를 주면서 우회전을 차가 이제 직자 신호에 우회전을 들어갈 수 있는데 거기 횡단보도 신호도 같이 줍니다 파란불을 같이 주게 되면은 여기 이제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을 때 진입하게 되면 차가 진입하게 되면은 벌금을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저기 12만원이었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은 2배로 올라가 24만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는 신호 체계가 엉망이다 보니까 이걸 만약에 이 사람들이 다 건너가고 갈라 그러면은 신호가 바뀌기 때문에 우회전을 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틈을 가지고 들어가는데 그런 거 이제 엄청 위험하죠 이제 벌금 때문에 그러면은 근본적으로 신호 체계가 잘못되어 있는 상태에서 벌금만 댑다 올려가지고 그렇게 하는 그게 지금 대만 사회고요 그리고 대만의 이제 국민들이 이게 사진 찍어가지고 올리는 거 있죠 옛날에 우리도 했었지만은 그걸 해가지고 예를 들어 주차 그 다음에 가다가 뭐 국도나 고속도로에 차선 바꿀 때 깜빡이 안 넣는 거 깜빡이 안 넣는 거 찍으면은 그걸 또 보상을 해줘요 그래서 이걸 이런 게 국민들이 국민들을 감시하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래서 대만 기본적으로 이게 대만 국가가 차량 소유한 사람들한테 세금을 많이 빼먹으려고 합니다 차량 소유를 하겠으면 아무래도 이제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차량 소유해 가지고 거기서 엄청난 뭐 과태료라든가 벌금이나 이걸 빼가지고 어느 정도 저걸 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게 보게 되면은 완전히 이제 국민이 국민을 감시하는 그런 교통문화가 되어버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덟번째 대만 그 일곱번째 일곱번째 대만 사회의 이제 저기 저기 편중된 산업구조 대만의 기업인들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이게 산업구조 자체가 미래 먹거리에 대한 게 약한 거죠 대만에 이제 보게 되면 뭐 조선, 조선선박, 그 다음에 철강, 석유화,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부분은 파운드리 반도체 부분 TSMC가 워낙 잘 나가니까 근데 TSMC가 잘 나간다고 해가지고 낙수물 효과가 미미하다 보니까 다른 내수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합니다 그래서 대만의 경제지에서 얘기하는 게 한국은 미래 먹거리에 대한 다양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바이오 산업이라든가 AI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정부 지원이라든가 기업에 대한 이렇게 미래 먹거리에 대한 산업의 구조가 많이 이렇게 바뀌면서 미래 먹거리 나가고 있는데 대만은 아직까지 구닥다리 산업에 머물러고 꿀뚝 산업에 머물러 있다 그걸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게 차이 나고요 그 다음에 여덟번째 대만 사람들이 시간 개념, 시간 개념이 엄청 이게 우리나라 옛날에 코리안 타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약속 잡으면 빨리 오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10명 중에 한두 명가 나머지는 시간 개념이 개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대만 사회에서는 우리나라와 다른게 시간 개념이 타이완 타임으로 옛날에 우리나라 코리안 타임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개념 자체가 시간 개념, 약속 개념이 너무 이게 우리나라하고 비교했을 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우리나라도 물론 이게 약속 안 지키고 늦게 온 사람들이 많겠지만 대만은 그게 거의 뭐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홉 번째가 사회 양극화가 점점 점점 벌어지고 있죠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도 뭐 최근에 이제 뭐 지가 폭등이라든가 주식 폭등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뭐 문제가 되지만은 대만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기본적으로 임금 자체가 대학 졸업하고 갓 그 사회 초년생들한테는 임금 자체가 너무 약하다 보니까 이걸 이 그걸 돈을 모아 가지고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는 그게 상승할 수 있는 계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나 아니면 집에서 지원을 해 주지 않게 되게 되면은 집을 사는 건 엄두도 못 내죠 둘이 맞벌이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시간도 엄청 걸리고요 뭐 그런게 있기 때문에 사회 양극화 이거 이거 빈부 차이 점점 더 심해집니다 그리고 그 제가 이제 끝으로 말씀드릴 것은 대만 사람들이 이걸 보게 되면 기분 나쁘게 할지 기분 나쁘게 할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10여 년 대만에서 이제 생활하면서 비즈니스를 하고 컨설턴트를 하면서 느끼고 대만 사람들하고 부딪히고 하는 그 과정에서 그 나오는 그런 내용이고요 만약에 대만 사람들이 이 아홉 가지를 만약에 개선한다 그러면 한국을 뛰어넘어 가지고 전 세계의 탑이 될 수 있죠 근데 과연 이게 가능할까 대만 사람들의 이 문화라든가 이 고정관념은 잘 안 바뀌죠 만약에 이게 만약에 바뀐다 아홉 가지가 바뀐다 그러면 한국을 뛰어넘어 가지고 전 세계의 탑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로서는 대만이 절대로 한국을 뛰어넘을 수 없다 그런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항상 제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